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 다음 난간이군요.. 물인 것 같고 물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여기는 문이 닫히고 왼쪽을 먼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요거 아닌 것 같애 답이 안보이는데 상자 하나 어 오케이 상자를 이용해서 물 위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상자 뒤에 숨어있는 건가 보구나 상자 뒤에 숨어있는 건가 보구나 블랙헤본 아시죠? 그.. 걔 있잖아 걔가 블랙헤본 할 때 상자 들고 옆으로 가잖아 나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어 걔가 블랙헤본 때 걔가 들고 가던 게 생각나네 자연스럽게 상자로 움직이는 거 어.. 이거 하던 거라서 마주 하려고요 어.. 아시는 분은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했을 거예요 어.. 상자가 뜨겠죠 그렇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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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어 나는 안 가잖아 어떻게 가야 되지? 난 어떻게 가야 되냐? 아 알았다 물 좀만 내리면은 내가 저기로 가질 것 같은데 하늘로 그렇지 그렇지 아 물을 올려야 되는 거구나 아 까 어 은 슬펙 지 아 네 아 열 물이 땅이 됐구나.. 예.. 어.. 위인 아닌 것 같고.. 일단 앞으로 가는 건가? 아.. 마우스 커서.. 아 이놈이 자꾸 마우스 커서.. 자꾸 오네.. 헉헣 아까 그 기적.. 제가 갇혔던데.. 오.. 아.. 내려가는게 아니구나.. 먼저.. 아.. 저기 사람이 있네요.. 갈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건가보다.. 아 지금 들어가져요..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왼쪽 갔다 오자 뭔데 이거는 물을 올려준다 어 동룡과 같이 가는건가 어 그렇군 모여라 아 좀 잔인하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또 하는 거겠죠 음 아 그럴려구요 서둡게 아 뭔가 필요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물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왼쪽 안다지 않나 아 될라나 이거 뭐 개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꾸 움직인다 이거 내려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애 이건 닳을 것 같은데 그렇지 갑시다 밤에 잘 줄 안다는 어때요? 밤에 잘 줄 안다는 뭐야 여기 있죠 그렇지 갑시다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 어이 다 떨어지네 뭐지? 아 나도 내려가는 건가 뭐구나 하하하하 어우야 뭔데 아 여기 올려주세요 아뇨 낮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는데 지금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긴 아까 극이잖아 아, 아, 오케이 갑시다 4 오른쪽 같은데? 여기 아까 극이잖아 괜히 왔군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다 아, 커서 어, 오케이, 오케이 음, 이놈이 커서는 왜 자꾸 중간되어 있는 거예요? 같이 내려가는 거겠죠? 어, 저 어, 소리 저기 한 명 누가 뛰어온다? 아, 일로 오는 거 아니구나 글쎄요,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스 아, 오, 배경은 뭐 아, 배경은 뭐 있는 거죠? 흠 뭐냐? 뭔가 뭔가 사람들이 보고 있군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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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 뭐 하는 거지? 흠 흠 아, 아, 여기 있구나 흠 흠 흠 흠 아.. 어..난은 안보여 저냐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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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다 관찰만 하고 있다 왠지 저 아래에 뭔가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맞네 장면요 퍼즐 어드벤처 맞나? 아 아니요 메이플이 안 돼가지고 잠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켠김에 마무리하자 이거죠 지금 메이플 다시 돼요 먹는 거 쟤 떨어뜨리면 뒤질 것 같은데 아 메이플 할 거예요 메이플 안 돼가지고 이거 마무리하고 다시 하려고요 어 이거 잡아 당기는 거 아니냐 왠지 위로 올라가면 뒤질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 진짜 뒤지던 줄 알았네 어떻게 내려가지 아래를 먼저 했었어야 되나 안 가죠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답이 있었나 어떻게 가야 되나 아 아무튼 뭐 뭐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응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아 그냥 놓는거 같다 그러네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거 암 허허 오 아이 사람이 뭉쳐있는거 같다 어우야.. 어우 빠르..나 잡..잡아간다.. 어 들어갔어.. 뭐야.. 어 언니 이걸로 변했어.. 오마이갓.. 아.. 으아.. 으악.. 우와.. 으아아.. 으아아.. 아.. 우에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우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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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럽다...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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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아직 뭐 할게 있어? 어우... 어우... 새쳐... 어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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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판자 들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어우... 어우... 시끄러워... 어우... 어우... 아... 아... 이사람이 열어주는 거구나... 왜 안 열어주? 열어주더말라... 기다려야 되나? 어우... 그런가 보구나... 구석에 짱맞혀있어져요... 문 열어주네... 어우야... 갈대 달려줘... 어우... 어우... 자꾸 팔 분리된다... 뭔가 필요하나... 저걸... 뭔가 해야될 것 같은데? 아... 아... 이건 아닌가 보구나...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... 어우... 징그럽다... 덜고 가... 이제부터... 아... 아... 설마 윤광로에 들어가는 건가? 아... 진짜? 불을 들어간다고? 안 들어가지는데? 아... 아... 들어가는 거 아닌가? 뭐하는 거지? 상자를... 상자를 들려 보내는 거 맞는 것 같은데? 뭔가 얘를 불태워야 되는 것 같은데... 던지는 건가? 아... 이렇게... 아... 그 안에다 넣는 거구나... 불태워가지고... 여기에다가... 아... 아... 오케이... 뭐냐... 이번에는... 얘가 뭔가 내려줘야될거같은데? 혼자 못하는데? 뭐 해줘야되는데? 뭐 다른게 있나? 아 여기있구나 이거 맞냐? 뭐 아닌거같은데? 아 이거 아니네 뭔가 올라가야될거같은데? 아아 내가 타는건가 보구나 어허야야야 어 놓는거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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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타야되나 계속? 어떻게하는거지? 놓는건줄알았는데 끝에까지가나 어허 뭐지? 놓는거 아닌거같은데? 안닿는데? 오 닿았다 아 닿는거같구나 아 닿는거같구나 아멘 어휴 작동시킬 수 있나? 어! 알았다 왠지 이 사람한테 던져주면 될 것 같애 뭔가 해줄 것 같다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다시 다시 아니 문 열려있으세 다시 해주세요 어이고 아 진짜 처음에 좋았는데 세 번 실패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 주으으 흐흑 쟤낙 저렴 저 아 저 어 ok 오케이 약올리냐? 약올리냐? 일부러 가운데로 가급기 하는 거 같은데? 안 잡히는 거니까 그런 거 같더라 아,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뭐 하는 거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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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부딪히는 건가? 맞는거 같은데? 왠지 끝일거같은 느낌이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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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움직여요 21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5,000원이었나? 21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1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1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1,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웃라스트 다음 게임 뭐하냐 주마다 한 번씩 다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게임 뭐하지? 좀 짧은거 하고싶은데 아 제가 4단 분할 해놨어요 3분할로 해놨습니다. 1시간씩 해가지구 하으릿 게임 공략 봐서 안돼 끝은거? 네 끝은거? 아 알아서 다치는구나 이거 첫 장면 아니에요? 그죠? 아닌가? 그저 열줘 아, 왜 나, 나는 내가 숨을 멈추고 있냐? 저희 이거 하지 않았나요? 아닌가? 아, 그러네, 와, 나 알았어, 알았어. 처음에 우리 옥수수 맛에서 시작했잖아, 그죠? 뭔가 이상하더라. 뭔가 되게 낯익더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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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고 있고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고 숨 쉬어 숨 쉬어 뭐하는건데? 그냥 가는건가? 아우야 깜짝 놀랐네 흐흐흐흐흐흐 총살을 해버리네 봤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요 아프리카 켜져있는데 아 이거 언제 타이밍에 뛰어야되는거요? 그냥 확 지나가고 나서 가는건가? 뒤에 있는 애가 내리면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좋아 아, 저희의 시작점이 여기였죠. 여기 들어가는 거 있을텐데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나네. 아, 감사합니다. 인사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사이클 중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. 그래서 저기 왜 이렇게 나댓더라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이드였습니다.